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9월 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쌤하고는 이제 수학 영역에서 16번부터 30번, 후반부라고 하죠. 뒷부분. 16번부터 30번까지 오늘 쭉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항들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챙기실 부분은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거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지 그냥 에이 얼레블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모아두셨다가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해설 강의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쌤이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기실 부분은 챙겨가셔야 됩니다. 16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6번 보니까 지금 2차 함수 등장했어요. y는 ax제곱이다.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포물선이 등장을 했고 직선 하나가 있는데 이 포물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나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p하고 q. 그래놓고 이 직선은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의 목표는 뭐냐면 선분 pq의 길이에요. 선분 pq의 길이라고 하면 p가 여기고 q가 여기인데 얘네 둘이 만나는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이 pq라는 거지. 근데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났거든. 그랬을 때는 이 두 개의 함수를 는 해놓고 연립을 하는 거죠. 연립했을 때 그 연립방정식의 어떤 x값 근이라고 하는 것이 교점의 x좌표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문제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p라고 하는 점을 몰라요. 그치요? q라고 하는 점도 지금 몰라요. 그리고 문제를 선생님이 다 읽진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갖고 있을 거니까 선분 pq의 중점 m에서라고 했어. 이 pq라고 하는 이 두 선분 pq의 중점 m. 이게 중점인데 그 중점 m에서부터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꽂으면 이 부분의 길이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m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x좌표가 지금 1콤마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p하고 q라고 하는 점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또 1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 내가 이제 미지수로 점의 좌표를 놓을게요. 여기 p점을 알파 콤마라고 놓는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확실하게. 그래서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더라. 이런 점의 좌표다라고 놓을 수 있고. q라고 하는 점도 마찬가지야. 이 점을 내가 베타라고 놓을게. 어차피 얘하고 저기 있는 직선하고 연립해서 그때 두 개의 실근 그것이 알파랑 베타일 거니까. 맞죠? 베타 콤마 여기는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점의 좌표를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쌤이 이 m이라고 하는 점은 pq의 지금 중점이거든. 중점의 식. 여기 m의 x좌표가 지금 1이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 1이라는 것은 이 x좌표와 이 x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2에 쓸 때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나누기 2에 주면 1이다. 여기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된 거냐면은 2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된 거죠. 괜찮니? 난 어차피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할 때 식을 한번 써볼까요? 선분 pq의 길이. 자, 선분 pq의 길이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돼서 알파 콤마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고 얘는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이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시면 루트 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에서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을 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거의 전체 제곱. 자, 이게 지금 선분 pq의 길이예요. 그럼 뭔가 알파랑 베타에 관련된 관계 10만 나오면 pq의 길이가 나와버리거든. 이거를 좀 정리를 할게. 루트 안에 얘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빠질 거니까 2분의 1로 묶는다고 하면 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여기가 2분의 1로 뽑는다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식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제 지수 법칙 때문에 얘가 누가 되냐면 2분의 1의 제곱에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묶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1이 있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자, 왜냐하면 얘의 제곱에 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이렇게 생겨.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묶을 수가 있어.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안에 4분의 5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자, 이걸 구하면 돼. 근데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뭐야? 알파랑 베타가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야. 그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두 식을 연립할 거거든. ax 제곱. 자, 이거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립을 할 거고 이 연립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여기서의 근. 자, 알파랑 베타. 이걸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과의 계좌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나온다면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주면 돼? 루트 안에 얘는 4분의 5가 있는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답을 내야겠다. 자,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내가 구해놨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자, 이거 구해놨고요. 자, 알파 베타도 바로 구할 건데 여기 가시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이 방정식을 해결해보자. 2를 곱해. 2ax 제곱. 자, 이거는 x 더하기 2가 되고 2a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봐.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여기가 2a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2다. 자, 그죠? 이어야죠. 그럼 a는 뭐예요? a가 4분의 1이구나. 맞아요? 자, 여기 이렇게 대각선은 4a가 1 돼야 되니까 a는 4분의 1이야. a가 4분의 1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알파 베타는 뭘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거든. 그래서 a분의 c를 해주면 2a분의 지금 마이너스 2인데 a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돼버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왔죠? 정답 갈까요? 자, 루트 4분의 5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알파 더기 베타가 지금 2였죠. 2, 2, 4 4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4, 4, 16 플러스 16이 돼요. 그럼 이건 뭐야? 20이잖아. 4분의 5 곱하기 24 이런 사람 4, 5, 20 루트 안에 5, 25야. 루트 25 그러면 우리 정답 뭐라고 쓰시면 돼? 5죠. 이 문제의 정답은 5가 되는 거야.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생기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그래서 그 실근이 x좌표다. 근과 개수의 관계로 연결 지어지는 지금 푸신 16번 문제는 계속 나왔던 유형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1차 함수의 관계로 연결 지어지는